3. 로션 예.. 들리는데요? 저거.. 1.. 1 스mill 각재고 있는데 하하 늦었어.. 너무.. 너무 빨리 졌어 뒤에 트레이서 트레이서 여깽 빠졌고요 뒤에 포도댓 오른쪽 건물 트레이서 다운 조져요 라인조져요 메이메이메이 라인개피 라인개피 자리아 주누실드 빠졌고요 왼쪽 건물에! 자리야? 이게 느린거 맞지않나요? ㅋㅋㅋㅋㅋ 시야 범위 안쪽으로 줄여볼까? 이거 하면 진짜 적응 안되던데? 와 시야 범위 줄이니까 와 에임 엄청 흔들려 이게 확대가 되서 돋보기 낀거같이 맥크리 위에 있어요 뒤에 2층 상자 빠졌다 이거 밀까요? 오케이 오른쪽에 트레이서 오른쪽에 메이 메이 쉬프트 빠졌고요 뒤에 트레이서 트레이서 노궁 뒤에 트레이서 계속 있어요 메이 궁 메이 궁 똥주 부시서 트레이서 왼쪽 봐 왼쪽 봐 트레이서 라인 개피 살려줘요 개구리님 사벌이 하나 히히히히 아 맞췄다 내가 밀어줬는데 얼었네 다 오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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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어트럭 할 사람? 불어트럭? 트레이서 왼쪽 트레이가 60프레임 됩니다 유명 BJ들은 60프레임 지금 제원해줘요 베타로 네 일반 BJ들은 아직 못하 아 난 몰라 난 모르는 일이야 아 아 나 애쓰네 응 안죽죠 나 애쓰다 애쓰다 하나님 록봉 내꺼인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샷빨 믿어요 넌 내가 지킨다 야 우리 죽어가자 야 우리 죽어가자 야 우리 죽어가자 넌 강해졌다 돌격해 원숭이 위치에 왼쪽 위치에 왼쪽 위치에 겐지 어어 메이궁 와 미궁 너무 넓은데 포그 살려야돼 가버렸 이제 잘가요 한 명 데리고 가나? 아이 아쉽게 안돼 여기 자리하죠 흠 배변에서 노닥거리는 것보다 수면대 탈수로 노하우 수면대 탈수로 노하우 어 에임을 잘 따라가면 됩니다 2층에 뭐 있다 별거 없어요 2층에 뭐 있다 이거 방향 빠져네 최하워볼에만 맞고 있다 밀자 밉시다 돼지 반사 빠졌고요 이거? 이거 어네 사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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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사리야 겟 나이스 나이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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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수 3대 0 본수변역 흑흑 예? 흑 나 팬이에요 저희집 찾아오세요 제가 하루 재워드릴게요 진짜 찾아오시면 재워드리죠 밥까지 사주세요 네? 밥 정도는 사드리죠 밥 정도는 오는데 서울이시면 한 4시간 걸려요 여기 오는데 혹시 같이 자요? 같이 자요 어 그럼 가야겠다 예? 아니요 아니요 바깥에서 재워야죠 재워드린다고요 저희 집 마당에서 괜히 안 하시는 게 아닐까요? 저희한테 시프트 침대에다 시프트 넣어주시려고 말씀하시죠 어 힐 따게 재능 있는 거 같아 재밌는데 저거의 길을 걸으시오 적의 공격까지 30초 고향이 여기서 20초 넘어가게 평화롭게 공존하는 법을 배울 수 꾸민이 아 기쁨 집이요? 3천봅니다 마당에서 사람 한 마리를 키우죠 흑 흑 흑 아유 자연과 함께 자연 좀 무슨 텐트야 응 자연과 함께 그냥 모기들과 함께 그냥 에이 과정을 승리하십시오 아 뚫었는데 아 뚫었다 로드호그 오른쪽 방 호거 도와줘 호거 도와줘 어 오케이 어 오른쪽 방 애들 많이 들어 자리야 주는 실드 힐러들 다 들어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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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아 아 아 아 어 오케이 로드호그 그래 빠졌고요 저 왼쪽 매트리 오른쪽 호그 아 호그 석연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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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지 넘어왔고요 오른쪽 겐지 겐지 뒤에 리퍼디에 자 호그 약 빨았고요 호그 킬 호그 킬 오른쪽에 맥크리 있는데 오른쪽에 자리야 있는데 다 정리하죠 가서 쫓아버려요 그냥 저거 봐 쫓아요 저놈들을 쫓아 자 이거 빠지네 좀 빠지네 택 음 저놈 택다 호그 아 그래 빠졌고요 아 우리 호그 그래비 더 좋고요 아 겐지 넘어 왔고요 겐지 넘어왔고요 리퍼 뒤에 반사 빠졌고요 아 자리야 주는 실드 겐지 궁 찼을 것 같은데 겐지킬 아 겐지 못 잡았어 한 대였는데 아 초월 차있구요 나이스 아 초월 어 비트까지 써야겠는데? 겐지붕 아 안 써도 되겠다 지금 써야겠네요 나도 무통이 있어야 되나 빗빗 빗길게요 석양 정면 아이고 석양 나 죽었다 나이스 음 나이스 저 좋아졌네요 효과감 좋아 들여서 썼는데? 아 여유있게 호그 그래비 세요 조심 아 호그 죽이면 되구요 오 맥크리 에임이 왜 이리 좋아 자리야 자기 스위드 빠졌구요 아 제냐탑 다운 저거 자리야 혼자 나오고 조져요 긴지 긴지 일로와 지저벨 제니아 탔다 아이고 아이고 저 가요 저 가요 제가 다 팔께요 저 다 팔께요 아깝다 맥크리 필 아이고 못됐다 아이고 자 나 2층 먹으러 가요 아 나 죽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거 보겠습니다 네 왔어요 철도 왔구요 겐지 으응 안되죠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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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색이 지금 맥크리 있어요? 겐지 지금 맥크리 맥크리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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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월 없는데 저도 없고 로드오고 반피 상대 겐지 궁 상대 겐지 궁 상대 겐지 궁 상대 초월 상대 초월 상대 초월 겐지 반사 빠졌구요 아이씨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 진추창이 꽉 차서 진추가 안올걸요 아마 아 오긴 오네 한자리가 남아있는건가 안되던데 진춘 오마이갓 아 왜 나 안나와 가야타 나와야되는 각 아닙니까 아니 석양이 진다 어 이걸 어 이거를 어 이거 핵 아닙니까 아 잘 안보였던거 같은데 저거 어 안보였던거 같은데 안보인걸 쓴거 같은데 음 음흠 앞으로 가니 하하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수고하세요 야수 auto 조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awk